도쿄에서 남쪽으로 287km, 미쿠라 섬에서 남동쪽으로 75km 떨어져 있으며 일본 도쿄도 정부가 관할하는 화산점인 하치조지마 근해에서 3월 2일 규모 5.1과 4.4의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후 하루 뒤인 3월 3일에도 하치조지마 근해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하루 뒤인 3월 4일 토요일에는 이즈오시마 근해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즈오시마는 이즈제도의 화산섬으로 하치조지마와 같이 역시 일본 도쿄도 정부가 관할하고 있으며 도쿄본토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도쿄에서 남쪽으로 287km 떨어진 하치조지마 화산섬에서 강진 발생 이틀 후에 도쿄에서 100km 떨어진 이즈오시마 근해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왜냐하면 화산섬의 지진이 지하 마그마의 움직임과 연결되어서 도쿄에서 287km에서 100km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최근 시조 카연에서 무감 지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지진학자들이 경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결국 3월 2일부터 시작된 도쿄에서 남쪽으로 287km 떨어진 하치조지마 화산섬 근해의 규모 5.1과 4.4 그리고 3.9의 지진들을 시작으로 하여 3월 4일 토요일에는 도쿄에서 이번에는 100km 떨어져 있는 이즈제도의 화산섬인 이즈오시마에서 연속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시조 카연에서는 무감 지진들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하였으며 하루 뒤인 3월 5일 일요일에는 수루감안에서 2.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오늘 3월 6일에는 시조 카연의 수루감안보다 조금 밑으로 내려온 지역인 니즈마 코지시마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3월 2일을 시작으로 하치조지마에서 도쿄를 향하여 이즈오시마로 지진이 움직였으며 그 후 시조 카연에서 무감 지진이 발생하면서 수루감안까지 지진이 올라오면서 난카이 대지진 발생 경고가 커지고 있으며 실제로 1707년 후지산이 폭발했을 때도 49일 전에 난카이 트로프에서 규모 8.6의 후에 이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또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2023년 2월 6일 터키 시리아 대지진으로 인하여 후지산 주변의 지반의 변화로 마그마가 분출되기 쉬운 상태입니다. 만일 후지산이 폭발할 경우 미중 유해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후지산 폭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용암류도 기존 예상보다 훨씬 멀리 흘러갈 것으로 추정되며 후지산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진 가나가와 현 가이세이 마치의 경우 용암이 도달하기까지 5일이 걸리고 18일 뒤에는 지역 전체가 용암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또한 간토 남부 지역은 화산재가 빛처럼 쏟아지게 되며 신칸센과 고속도로는 물론 수도권 교통이 마비될 우려가 있으며 이외에도 후지산이 분화할 시 정전, 수도의 수질 악화, 화산재의 중량에 의한 건물 붕괴, 통신장애, 물류정지, 생활물자 입수 곤란 등의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일 3월 7일은 보름달입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에 터키 시리아에서는 규모 7.8과 7.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내일 하루 부리구리 지역의 지진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